애정수가 될 것이니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. 21세기에 이런 미신을 믿었나 봐요? 내 거라면서요. 그럼 내가 언제 쓰든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. 딱 하나만 내게 주기로 한 약속, 오늘 지켜줘야겠어요. 하루만 잠수 덥시다. 그럼 내일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어요? 저를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애정성사술이 먹힌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